아, 눈물 나네. 갑자기? 아, 눈물 나네. 갑자기? 눈물 나네. 갑자기? 아, 눈물 나네. 약간 호감도 떨어지나요? 아뇨, 정말 사랑스러워. 아, 예. 진짜, 저도 이건데? 어, 우리 커플이나 운명이다. 어, 근데 카드가 진짜 똑같네? 이거 근데 이거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아니, 맞아요. 어떻게 이걸 쓰지? 어, 우리 운명이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카드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니까. 오, 신기하네. 맞네, 우리. 역시 내가 셀립이 맞았었죠? 내 셀립은 담당 느낌 너무 좋아요. 운전하는 모습 진짜 멋있어요. 진짜요? 남자 운전하는 모습 반하잖아요. 저 혼자 잘 못하는데? 진짜 멋있어요. 먹여주시는 거야? 아, 좋다. 진짜 맛있다. 내가 먹은 바나나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하하하하하하 여기 꿀떡고 있는데 여기 꿀떡고 있네. 여기 꿀떡고 있네. 찔물이 꿀떡고 있네. 여기 꿀떡고 있네. 여기 꿀떡고 있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하하하하 나 진짜 너무 오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시간 좀 많으시면 부산 여기 뭐야 둘러보면 좋은데 바닷가량 막 그런데. 그래서 조금 더 이따 가려고요. 아, 진짜요?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니까 토요일날 좀 많이 늦게. 아, 토요일날. 아, 괜찮죠. 진짜 괜찮아요. 다른 거 뭐 하는지 해봐. 아, 눈 진짜 맑아요. 지금 제철시점. 가족과 함께 사는. 그쪽이랑 간다고 하셨지. 진짜 나 저한테 관심 없죠. 아, 아니, 아니. 얼마나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면 혼자 너무 좋아도 문제인가? 아아아아아니야아니야 아 진짜 어떡하지? 흐흐흐흐흫흠 떨리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 지금 너 옆에 있어 그 여정 운이 이나 아악 아 차이가 왜 전세가 된가 그냥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네 그냥 좋아요 진짜요? 이유 없이 좋은게 좋은거라던데 좋아하는 데 이유가 있나요? 네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맛있었어요? 남편 여기있잖아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야지 그냥 밑에가 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먹은거 있어요? 네 감기 걸려가지고 아 감기기운 때문에 어지럽네 감기기운이요? 누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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